자, 갈게요. 이제 엽니다. 다시 돌아왔네요. 어떻게 해야 돼? 잠시만요. 돌아왔어 다시. 어떻게 하면 좋아. 열심히, 어? 마음의 준비라고 열려고 했는데. 앤디가 자꾸 돌아와. 어떻게 바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위험한 생각 아닐까? 아니, 발전기 건들었다가 좀비 들어오면 어떡할려고. 하지만 헛간 뒤에 뭐가 있는지는 궁금하단 말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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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 또 설마 중년의 로맨스가 여기서 꼽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사람이. 언제든지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발전기 좀 건드려줍시다. 좋아요. 이쪽으로 와서 어? 발전기. 만져주자. 전현 스위치. 꺼. 어, 저정도로 안되나? 끄는 것 정도로 안되는 건가? 좋아. 그렇다면 이런 걸 이용해서 패버려. 판자로 때려? 도끼를 칠까? 톱으로, 톱으로 긁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되지? 발전기 한번 건드린 걸로 안되잖아. 공구함, 공구함을 이용해. 공구함을 이용해. 공구함을 이용해. 공구함을 이용해. 어. 십자 드라이브는 없어. 다용도 공구. 전선 끊어버려. 가자. 보여주마 나의, 나의. 나의 능력을. 이거 말고. 전선을 끊어. 그렇지. 끊어버려. 일단 이거부터 꺼. 끊어 좋았어 롤롤롤 내가 한거 아니예요 난 아무것도 안했지롱 어어 어우 어우 고생하십니다 여기서 말 걸어줘야 되는거 아냐 어우 고생하십니다 어이구 고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누가 그래놨대 아 누가 그런게 아니라 원래 고장나는거지 원래 고장나는거였지 참 저렇게 고장나는거 만들었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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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보여주마 헛간을 어떻게 여는지 보여주마 가자 밥 먹을 시간인가? 시끄러 야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그래 가족들과 저녁을 먹도록 해 나 혼자 해결하겠어 도움따일 필요없어 내가 할거야 나사 나사 풀어버려 나사 저렇게 버려도 되는거야? 나사 저렇게 버려도 되는거야? 나사 뭐가 있을까? 과연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대체 뭐죠? 도축을 한다 이거죠? 나사 맞네요 돼지고기 부위별로 저걸 적어놓긴 했는데 하지만 뭔가 무서운 것도 사실이야 아 도축장에서 저렇게 하는건 뭐 당연한건데 흠흠 흠흠 흠 설마 마크가 요리돼서 나오는거 아니겠지 설마 그런거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씻는건 참 좋군요 네 씻는건 좋아요 친구가 어디있을까 마크는 어디에 있을까 좀 봐봐 어 통과하지 못할거라고 그렇겠지 위로 올라가자 마크한테로 가자 마크한테로 가는거야 어 그런 무서운 표정 하지마 2층에 뭐가 있을까 2층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다 좋아 가는거야 어어 아니아니아니아니 좋았어 가보자 옷장문 열어봐 뭐 챙길게 있을거야 뭐지 좋아 몰핀? 몰핀은 마약입니다 마약의 한 종류죠 어 굉장히 굉장히 강력한 마약이고 저걸 저걸 주사하면 거의 통틈같은게 완전히 없어져요 음 양초를 구해놓은건 잘한거고 수건 의료보급품 쓰레기통 쓰레기통 아이비튜브 식염수 그러게 사용해도 돼? 몰라 저질러 남자라면 저지르자 자 뭐지? 안쪽으로 이어지네 안쪽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했네 어떻게 된걸까? 잠깐만 뒤로가 쓰읍 어떻게 된거지? 자 비밀통로가 있어 비밀통로가 있어 일단 여기 좀 둘러보고 침대 어 마크가 없죠 자국 핏자국 있어 핏자국 밀어 열린다 이거 무조건 열려 야 이렇게 해놓냐 고작 고작 이런 이런 비밀구조 좋지 않지 왜냐면 복도까지 막아놨어야죠 여기가 없는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복도까지 막아나야 사람들이 여기를 생각을 안하지 왜냐면 복도 길이는 더 긴데 방이 짧으면 분명히 숨겨진 방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죠 어머 어머 뭐야 어 나 말이 안나옵니다 진짜 어머 어머 바베큐 먹으면 안돼 거기 몰핀있어 거기 몰핀있어 어 빨리빨리빨리 고기 먹으면 안돼 고기 먹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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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마 야 쟤 먹고있어 지금 마크가 옆에 있는 손을 괴롭고 멍불들 멍불들 에뀨 아 어린이가 너는 정말이 안걸냐 너넛 멍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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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야 그래서 몰핀을 주사해놓고 당신들 모두 돌았어 내포되어 있는 뜻이 아니라 그냥 당신 미친 여자입니다 캐니 릴리 칼을 잡아 총을 잡으라고 했어야됐나? 총이 근처에 없었잖아 모든게 괜찮았을거야 클레멘타이 도망가게 했어야되는데 너 죽여버린다 그 아이들 당장 놔줘 아 뭐야 뭐야 뭔소리야 뭔소리지? 뭐지? 어머 기절해 기절한다 아 이런 맙소사 어 토하는거하고 당연하고 갇혔어요 지금 무기를 다 뺏기고 아직 칼리가 있어 칼리가 있어 칼리가 있어요 아직 아 마크 어떻게 다리 너무 끔찍해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사람 다리를 저렇게 잘라놓고 괜찮니? 흠흠흠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주고 흠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인육을 먹는 인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식량은 부족하고 식량은 부족하고 완전히 무법지 되고 세상이 거의 멸망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옛날에도 뭐 기근이 들거나 대기근이 들면 사람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고요 물론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아 일단 일단 좀 침착해봐 아 이 아저씨 고혈압 또 도지겠네 좀 가만히 좀 있지 아 난 당신의 적이 아니야 자 아무튼 뭐 레리와이 이런 건 뭐 당연한 거고 심장병 심장병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고혈압에 심장병인 사람이 왜 이렇게 흥분은 하냐고 으어어어 맞아 맞아 어어 저거거구의 좀비와 같이 있는 건 너무 위험해 안돼 안돼 막아야돼 막는게 나 일단 묶어놓으면 되잖아 묶어놓으면 되잖아 현실을 받아들여 래리가 죽은게 아니라면 우리가 죽일순 없어 아니야 해낼 수 있어 릴리가 해낼 수 있어 일단 기다려봐 보통 사람을 죽일순 없는거 아니야 대신 묶어놓는거에 찬성 야 말을 못하겠네 진짜 뭘 기대를 하고 있어 살리려고 그래도 클레멘타 이거 다 봤어 그래 지금은 아 너무 끔찍하네요 진짜 너무 끔찍하네요 아 나 이 게임 좀 끔찍하다 제가 존비물을 참 좋아하는데도 존비물 전문가인데도 끔찍하네요 네모정기 어어 제가 자꾸 딴 데 클릭을 해서 아 근데 이건 좋은거 아닌거 같은데 흠흠흠 좋아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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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한테 말 좀 걸어 어떻게 어떻게 좋은 아버지였다고 얘기해줘야죠 적어도 적어도 릴리에겐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했을 거예요. 네. 시간 때문에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